안녕하세요 빅데디에요 오늘은 피셔맨 와프스 공원이라는 곳을 가볼게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되게 잔잔하고 좋아요 피셔스 맨 와프스 공원 피셔스 맨 와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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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은 산책을 얻어 있고요 이렇게 내추럴 앱 와크 뭐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원이 작아서 놀이터도 작아요 그냥 간단한 미끄럼틀과 여기도 나무 괜찮은데 지금 내 힘 내 네 아우, 서경 보이시네요. 아름다운 서경 여기에 이렇게 맛있는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가 피씨앤칩스로 유명한 곳인데 제가 가본 곳 중에 여기가 제일,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은 이렇습니다 바다 보면서 피자나 채소나 먹고 맥주 마시고 좋겠죠이? 여기에 수상가업,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집이죠 심지어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이런 테이블에서 먹는 거예요 시가 막히죠?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 이쪽 선착장이 실제로 사람들이 개나 랍스터같은거 잡아와서 이쪽에서 파는거에요 라이브 크래프와 랍스터 랍스타도 팔죠 전 이 집도 되게 멋있는거 같아요 엄청 많지? 응